I was wondering if maybe you'd like to go to the beach and maybe get a coffee after or something if that's all right. 안녕.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를 했었던 폰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핸드폰이 이렇게 유색 핸드폰이에요. 아이폰 12 그린인가? 민트 컬러인가? 뭐 아무튼 그 기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컬러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민트 컬러를 뭔가 세상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어. 이 컬러를. 이 색감 때문에 산 거라서 투명 케이스들을 최근에 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싹 다 투명 케이스거든요. 투명 젤리, 투명 하드 뭐 이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홈페이지 뒤적뒤적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구매를 했던 폰 케이스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만큼 있거든요. 이게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 다르다. 아마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어쨌든 하나씩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런 케이스예요. 소리가 좀 요란한 이런 케이스. 요거는 네블리노소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끼워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스트랩이 달려있는 스트랩 케이스예요. 근데 요거는 재질이 약간 하드랑 젤리의 중간? 되게 딱딱한 젤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손대도 좀 덜 탈 것 같고 꽤 튼튼해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이 스트랩 부분이 요렇게 철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동글동글 동글한 투명한 구슬들도 있고 이렇게 약간 자개 느낌 나는 요런 스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여름 느낌? 좀 뭔가 바다 느낌? 나가지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좀 안정적으로 끼워서 쓸 수가 있는데 이 줄이 약간 낚시줄? 그러니까 신축성 쪄는 그런 줄이라서 뭔가 손을 딱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 잡아주지 않더라도 그냥 예쁘니까 특히나 이런 젤리 케이스들이 잘못하면 되게 이런 모서리가 되게 날카로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만족합니다. 네블리노소가 이거 말고도 스트랩 케이스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냥 스트랩 케이스 전문? 약간 그런 느낌이던데 완전 조개, 진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약간 요런 느낌 좋아하시면 한번 구경해보세요. 저는 제일 약간 심플한 걸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요거를 보여드렸어요. 예쁘죠? 그리고 다음은 짠! 보이시나요? 요렇게 과일이랑 채소들이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 젤리 케이스예요. 99.9 띵즈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또 껴서 보여드릴게요. 짠! 요런 느낌.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이게 하얀색 핸드폰에 낀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내 핸드폰에 괜찮을까? 하고 구매를 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껴보니까.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죠? 약간 좀 캐주얼한 느낌을 좋아하시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좀 캐주얼하게 막 스니커즈 신고 그냥 막 편한 반팔티 입고 그런 날에 딱 껴주기 좋은 그런 케이스예요. 좀 편한 느낌? 귀여운 느낌이라. 이 제품도 젤리 케이스인데 이거는 조금 때가 금방 탈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드는 케이스고요. 요 제품도 모서리 날카로운 거 전혀 없고 뭐 잘 눌리고 마음에 들어요. 근데 요기가 주문 제작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봤는데.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 핸드폰 민트 말고도 흰 색깔에 이렇게 끼면은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쁠 것 같아요. 솔직히 별 거 아닌데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냉장고 같거든요. 뭔지 아시죠? 혹시 가정 교과서 기억나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좀 진짜 캐주얼한 옷 입었을 때 손이 가는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옷 따라 케이스도 바꿔 끼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입을 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짠! 요런 케이스 벌써 예쁠 것 같죠? 요것도 요즘 이런 약간 프린팅 케이스가 진짜 유행하더라고요. 좀 뭔가 심플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근데 되게 예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요것도 끼워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조금 착용을 해가지고 손대가 살짝 탔어요. 좀 노래졌는데 요렇게 너무 예쁘죠?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논 페인터 제품이고요. 이렇게 하얀색 풍선들이 프린팅이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것도 젤리 케이스라서 한 일주일 정도만 차고 있어도 살짝 노래지더라고요. 조금 그거는 아쉬웠던? 요거는 하얀색 폰 케이스 가지신 분들한테는 거의 티가 안 날 것 같고 저처럼 유색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살짝 아쉬운 게 이 밑부분 있죠? 충전 단자 있는 쪽 그쪽에 이렇게 저는 손가락을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핸드폰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아파요. 여기가 조금 날카롭게 재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자꾸 아파서 이렇게 요렇게만 들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근데 이 풍선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것만 아니면 진짜 인생 케이스일 것 같은데 혹시 핸드폰을 이렇게 안 잡으시는 분들 새끼손가락으로 거치 안 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기는 해요. 요렇게 잡으신다면 근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끼게 되는 너무 예쁜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다음은 요런 케이스 요것도 프린팅 케이스인데 W 컨셉 보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반해가지고 구매했던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파란색 강아지가 그려져 있는 케이스입니다. 스쿨프터에서 이런 폰 케이스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 귀여워. 이것도 한번 착용을 해보자면 요런 느낌 이것도 되게 캐주얼한 느낌이거든요. 너무 귀엽죠? 솔직히 이거는 제 핸드폰에도 예쁘기는 하지만 하얀색 핸드폰에 끼우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요렇게 파란색 강아지 뭔가 유럽 왕실 그림에서 나온 것 같은 머리가 굉장히 긴 말티즈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되게 색감이 좀 빈티지하고 글꼴 색깔도 그냥 시꺼먼 색이 아니라 좀 빛바랜 듯한 그런 검정색이라서 되게 되게 예뻐요. 빈티지하고 그래서 좀 힙하게 이 옷을 입으시는 분들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분들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여기 모서리 부분에 한 번씩 더 이렇게 도톰하게 처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런 게 조금 확실히 덜 망가지는 거 아시죠? 그냥 이런 밋밋한 모서리가 민자인 애들보다 요렇게 한 번 더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으면 확실히 보호가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케이스. 약간 캐주얼한 그런 복장. 뭔가 칼아트 반팔티에 뭔가 귀여운 반바지를 입으실 것 같은 그런 당신들. 그런 공주들을 위한 케이스인 것 같달까? 그리고 다음. 짠! 제가 또 몇 번 보여드렸었던 그 케이스죠. 이거는 아마 나치 익으실 텐데 소피소피라는 브랜드의 체커보드 패턴의 케이스입니다. 요것도 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캐주얼한 옷 입을 때 무조건 이거에 손이 진짜 자주 가요. 너무 예쁘죠? 요즘 이런 체커보드 패턴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행이라고 하니까 예뻐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버전이 있고 아예 제 핸드폰처럼 민트색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흰색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요거 껴도 티가 안 나잖아요. 얘도 하얘니까. 그래서 화이트 쓰시는 분들은 민트 색깔 프린팅을 추천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작게 소피소피라고 오른쪽 아래 이렇게 또 세심하게 되어 있고요. 이 케이스 자체가 질이 굉장히 좋아요. 소피소피 케이스가 질이 좋아. 이 모서리 요런 부분들은 젤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뒷판만 하드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솔직히 때가 가장 많이 타는 게 이렇게 뒷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드라서 여긴 때가 안 타.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살짝 제가 많이 끼고 다녀서 노래졌는데 옆부분만 살짝 노래져서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요. 조금 가격대가 있었는데 그 가격값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견고해요. 약간 커플로 껴도 되게 예쁠 것 같고. 그쵸? 뭔가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끼면은 다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소피소피 케이스인데 같이 구매를 했어요. 짠! 하트 케이스. 요거는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이 제품도 이렇게 체커보드 패턴의 하트입니다. 너무 깨찍해가지고 구매했는데 이거 봐. 너무 예뻐. 하트가 되게 큼직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포인트 되는? 여름에 뭔가 청바지에 닦이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 제품도 동일하게 뒷부분은 하드고 옆부분은 젤리로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하트가 요런 빨간색? 약간 주황빛 도는 빨간색에 핑크색으로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뭔가 키치하고 너무 귀여워. 그쵸? 혹시 아이폰 그린 쓰고 계신 분들 저랑 똑같이. 이 색깔이 뭔가 케이스 고를 때 고민되게 하고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훨씬 저는 끼우는 게 좋았어요. 이런 투명 케이스들은 다 잘 어울려요, 진짜. 근데 저는 요 빨간색 하트보단 요게 좀 더 손이 자주 가요. 좀 더 꾸안꾸 느낌이라서. 어쨌든 소피소피 케이스가 진짜 강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 중에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예요. 너무 좋아. 벌써 소리부터 넘나 튼튼하죠? 그래서 요것들 제가 소피소피에서 두 가지 구매를 해왔고 그리고 짠! 요것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던 케이스인데 요렇게. 요것도 스트랩 케이스입니다. 체인 케이스인데요. 요렇게 이거는 끼우면 더 예쁜 그런 케이스예요. 포노포노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요거는 더블유 컨셉 구경하다가 너무 예뻐서 산다라방님이 착용했다는 그 문구를 봤는데 너무 예쁘게 착용을 하고 계시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젤리 케이스에 이렇게 체인이 달려있는 제품이고요. 이런 굵은 체인에 하트참이랑 열쇠참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요. 동전 되게 많아 보일 수 있어요. 나 좀 동전 많아 보이고 싶다 하시면 요거 하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메탈 체인이라서 손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신축성이 없잖아요. 요렇게 돼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요렇게 끼우는 것도 예쁘지만 어떻게 끼우면 더 예쁘냐면 보여드릴게요. 요런 스티커 있죠? 이게 어디서 받은 스티커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요런 스티커 외에 이렇게 젤리 케이스 뒤에 많이 끼우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훨씬 예쁩니다. 끼우면 요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너무 예뻐. 진짜 미쳤어. 간지 끝판왕. 요렇게 사진을 끼우고 말고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좀 다용도로 심플하게 요것만 끼우실 수도 있고 좀 포인트 되게 사진 같이 넣어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도 모서리에 이렇게 좀 도톰하게 처리가 한 번씩 더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튼튼하다고 느꼈고 그 대신 요것도 좀 변색이 빠른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올해는 못 쓸 것 같아요. 너무 슬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늘 쓰는 옛날부터 정착해서 쓰는 투명 젤리 케이스 소개할게요. 이제 원래 투명 케이스가 고르기가 제일 까다롭잖아요. 여러 가지 좀 사용을 해보다가 이 정도면은 괜찮다 싶어가지고 보여드려요. 요렇게 그냥 완전 투명한 그런 케이스인데 약간 젤리 하드 느낌이에요. 요거는 불사조 케이스입니다. 그 유명한 불사조 케이스. 그렇게 광고에 속아가지고 구매를 한 것 중에 굉장히 몇 년간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이 불사조 케이스 밑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뭔가 보이시죠? 이 사다리꼴. 뭐 이게 있어야 정품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던데 저는 늘 요렇게 생긴 걸 똑같은 걸 쓰기는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일단 젤리 하드라서 그냥 일반 젤리보다 좀 딱딱하거든요. 이 뒷판도. 그래서 변색이 좀 적습니다. 그냥 완전 물렁물렁한 이런 진짜 젤리 케이스 있죠. 요런 요런. 요런 건 변색이 진짜 진짜 빠른데 잘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변색이 훨씬 적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솔직히 디자인이 투박해가지고 좀 그런데 그래도 변색이 안 되고 좀 핸드폰 튼튼하게 지켜주고 버튼도 잘 눌리고 하는 게 요거만 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광고에서 그런 것처럼 떨궈도 안 깨져. 과장 광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착한 투명 케이스도 보여드렸어요. 요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를 했던 케이스들을 모두 보여드렸는데 다 젤리 케이스라서 젤리 케이스를 좀 방황하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가격대도 다 나름 합리적이고 예쁜 것들을 모아왔기 때문에 하나쯤은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게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